라인으로 탈레 님이 홍전 로비드가 되세요 라인으로 탈레님이 홍전 로비드가 돼요 저 팀으로 오셨네요 라인 자리아 디바 와 완전 로답 조합이네 나한테 바꿔서 가요, 이제. 저쪽도 정석인데? 아나 곧 도착. 에르지님 잡음 좀 떨어요. 아나 곧 도착. 네네네. 왼쪽 쪽에 디바. 아나 완전 빠져있거든요. 완전 빠져있거든요. 한 번 들어가셔도 돼요. 자리야 포커싱해요. 뒤에 겐지 있어요.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메르시님, 메르시님. 아 메르시님이래. 뒤에 겐지 있어요. 네, 확인요. 아 쉬프트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겐지 개피. 아이고. 겐지 피일이에요, 겐지 피일이에요. 자리야 봉. 네 쉬프트 처먹었어. 나이스. 킬. 뒤에 라인 있어요. 오아이고. 라인, 라인부터 봐줄래요? 왼쪽 라인.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네, 봤어요. 라인 피일, 진짜 피일. 자리였다. 망하걸로 겐지 들어가요. 잡시다, 잡시다. 이거 펄스 있죠? 오고고고고고고. 다 묶었어, 펄스가. 아이고. 나이스. 겐지 다운. 나이스. 왜. 승리. 승리. 거점을 점령합니다. 아 디바가 계속 시프트 먹어. 내 점프 못하게 시프트를 먹어. 아 점프해서 빼려고 하면. 디바가 매트리 시켜가지고. 먹어. 이거. 역시. 점프렛 엄청 틀려. 너 개 빨리 먹어. 아 에너지만 먹여. 너 파츠 먹여 죽겠네. 겐지 더 걸렸어요. 꺼줄게요. 와 이거. 와. 디바가 다 처먹네. 라인. 라인 개피. 라인 피터싱. 라인 찬스. 한 번 밀고 있죠. 디바 로봇 깼어요. 뭐 있어요. 그만 좀 쳐 먹으라 디바야. 넌 좀만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볼이 너무 안 밀려. 아 나 나 궁 밀었다. 뽕뽕뽕뽕. 뽕겐지 뽕겐지. 대피. 자리야 엄청 들어와있어요 자리야님 뽕줄께요 자리야 실드 빠졌어요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팔아있어요 팔아있어요 아 미친 자리야 묶였어 묶였어 자리야 잡으러가지 자리야 개피었네 완전 팔아 머리위에 팔아 머리위에 개피었네 안돼 어디로가 팔아 머리위에 계속 갠지 반사 빠졌고 자리야 실드 빠졌고요 자기 실드 왼쪽에 갠지 루슈 우리 코알이 있어 짠데이 디바 더 걸렸어요 개피 팔아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는 팔아 먼저 자르 팔아 개피 우리가 갈 타이밍 자리야 펄스 준비됐어요 그 화물 화물 꺼서 뒤에 겐지 디바 있어요 아 범죽 아 범죽 아 범죽 없어졌나 너프 뒤에 겐지 그대로 나와야 나와 뒤에 겐지 개피 가장 개피인데 아 왜 이래 안죽어 아 슈가 막아 죽어 팔아 머리위에 팔아 개피 팔아 컷 팔아 컷 내가 바꿔야 겠다 디바 더 부숴주고 내가 바꿔야 겠다 내가 바꿔야 겠다 이거 내가 바꿔 가지고 윈스 아 뭐야 뭐야 호그 갈게요 반갑다 그냥 디바 부숴주고 가라 앞라인 힐까지 힐도 힘들어 바꿔 가지고 이거 자리야를 잘라야 겠다 디바 화물을 계속 움직여 도자이파라네 궁 채워주는 기계라서 지금 꽁 있구요 어 아이고 헤리아님 디바 보여요? 헤리아님 팔아 머리위에 있나? 아 주지말지 아 못산네 아이고 아이고 그냥 안해요? 저걸걸 써야되 에너지 관리가 힘들어 죽었어요 여기 봐라 힘든데 가보죠 허블 붙어야되 이제 10초 잘해보면 찼을거 같은데 붙었어요 어 허블 붙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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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팔아 왼쪽 골목 팔아 왼쪽 있어요 자리야물 자리야물 팔아 왼쪽 팔아 왼쪽 팔아 위에 머리 위에 동료들 x3 동료들 줄 그래도 동료들 다이소 다리를 팔아 왼쪽 도망갈까요? 동료들 디바 탈 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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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게 왜..이게 왜...이게 왜 안끌려... 겐지 궁 없어요 파라하움핀 디바 로봇 뺐어요 디바 로봇 뺐음 한명 한명 낙사 어 이거 좋다 지금 자리야 궁 빼고! 좋다! 겐지 궁 차요 조심! 오케이 겐트 다음! 기사님 꽁줄께요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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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 겐지 반디!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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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오른쪽 위! 궁각 쟌다 이거 오른쪽 넘어온다 나 힐 좀 줘! 파라 오른쪽 위에 겐피? 자리야 누구요? 아 오케이 됐어 나왔어 봤는데 후옹 안되나? 될 것 같은데? 화물이야 님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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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련된다 아... 이 정도? 아 그 이 정도면 많이 밀었다 마이 밀었어 마이 밀었어 마이 밀어온다 마이 밀어온다 나와 딜 나와요 네 딜은 나와요 딜 나오는데 디바가 안 부셔져갖고 내가 자꾸 수류탄 쳐먹고 이렇게 해서 딜가 이렇게 쳐먹고 아니면 내가 그냥 아나 빼고 그냥 야타를 했었어야되나? 모르겠네 아 이거 정크 뽑아도 또 디바 나올텐데 망할게요 근데 야타 뽑을게 야타 뽑을테니까 정크해요 그냥 디바 디바 내가 붙잡고 붙여놓으면 되잖아 박살을 내버려야지 한 발이라도 들어가면 터질거에요 아리아가 짤띠이 오면 돼 다 뭐..뭐가 들었다던데? 옹호는..옹호는 누구야? 누구 옹호했어? 가보죠 아 원래 여기에 놓으면 안되지 쉬프트로 약가라 났을까? 또 디바 그지같은 디바 박사를 내버려야지 바로 데려오겠는데?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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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딩 좀 맞아주세요 됐어 됐어 뒤로 무서워요 위도 조심 뒤로 좀 확인 뒤로 무서워 풀렸네요 위도 왼쪽 뒤로 무서워 또 물려 아 위도 도대체 δ 뒤로 뒤로 리퍼 뒤로 리퍼 위도 없다 그 망장아 거점 리퍼 위도 없어요 위도 없어요 아 정말 로봇 컷이에요 사리아 무조! 그 다음 사리아 무조! 사리아 대피! 사리아 필! 개빨리 자신의 꿈 나이스 개처맞으니까 못뿌네요 위도 아 이제야 좀 에너지 관리된다 맞아줘 맞아줘 상대 위도 빼고 겐지 리퍼 겐지 힐 리퍼 다시 부좌와 사리아 개피 자리아 다운 리퍼 계속 부좌 겐지 혼자 들어왔어요 리퍼 사운드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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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니 미안 뭐요? 리퍼 나가요 리퍼 계속 이 타고 들어와요 겐지 부좌 리퍼 왼쪽 2층 왼쪽 2층 왼쪽 2층에서 왼쪽 2층에서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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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개피 피 막내가 빠졌대요 아래로 내려갔어 1층 먹으러 갔어 쏠자랑 잠깐 정리하고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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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고점을 집어 온라인 잡았어 송아라 개피 송아라 개피 뒤에있어요 리퍼 왼쪽 방 리퍼 왼쪽 뒤 리퍼 여기있어요 저희 정크리에 있는데 리퍼 리퍼 뒤로 달아 리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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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2층에 있어요 리퍼 2층에 있어요 오케이 리퍼다 어 리퍼 잘 잘 쓰고 다녀 리퍼 앞에 와서 자리아부터 눕혀야돼 자리아 공있어요 자리아 공있어요 맞아줘 맞아줘 자리아 공각된다 뒤에 오른쪽 방 겐지 개피 나갔어요 겐지 나가 뒤쪽에 겐지 있을거에요 오케이 리퍼 온다 리퍼 앞에 오케이 자리아 공 빠졌어요 자리아 부져 아 미친 자리아 잡아야돼요 자리아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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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쳐먹어 점프 갈라는데 리퍼 오른쪽 방 그 다음 뒤 방 비가 또 부져 니가 풀렸다 겐지 부져 오 밴드라 앞에 와봐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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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겐지 왼쪽 들었어요 오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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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초월초월초월 라이스 멜리스님 뒤집어 줬어 비가 부져 라스다 아나 라스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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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거 리퀴인 줄 알았어 리퀴는 아나가 없는 거야 데려 부쳐와 나이스 어 뭐 리퍼 계속 희한한 데로 와 내가 내가 봐갖고 궁합 까놨어 수고여 디바한테 부자 붙여놓으면 차탄 존나 빨리 쳐잖아 어우 아 저때 딱 뚫어 가지고 연계 잘 들어가서 그래서 뭐 잘 뚫었네